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8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자원 또는 어떤 자원들, 결정들, 활동들은 important, 중요하대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괄호 안에서 평균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다른 것들은 pivot, 중추적이래요. 이 중추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 단어들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중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 예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이 관련이 있는지 고객의 구매 결정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타이어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됐나요? 인테리어는 내부 디자인, 내부 디자인을 말하는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은.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 타이어와 내부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즉 타이어와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구성 요소가 고객의 구매 결정에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쟁점이 됐나요?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고객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어떤 것이 더 많은 가치를 더해줄까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타이어죠. 그 타이어들은 필수적이에요. 자동차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움직이는 능력에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들은 영향을 줍니다. 안전과 성능 그 둘 다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나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 기준들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대절 전체를. 모든 타이어들은 will be very, 매우 안전하고 믿을만 할 거다라고 이런 안전 기준들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어떠냐면요. 타이어를 보고 자동차를 구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타이어 되게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중요하잖아요.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타이어가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타이어가 거기죠. 그러나 타이어는 안전하다는 게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내부 인테리어의 사양이에요. 사양인데 내부 인테리어의 사양을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최적의 음향 시스템, 포로블 테크놀로지를요. 스마트 기기, 덕스는 거치대라고 정리하시고 숫자와 위치, 컵 홀더의 개수와 위치 이런 인테리어의 사양들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마도 뭐뭐 할 것 같은 아마도 have an impact on은 영향을 끼치다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다시 한 번요. 내부 인테리어의 사양이 내부 인테리어 뭐예요? 사운드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거치대나 그 다음에 컵 홀더의 개수나 위치와 같은 이런 내부 인테리어의 사양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정리되죠? 인테리어의 뭐뭐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overall value니까 전반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즉,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치를 고려해보면 여러분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타이어가 없이는. 하지만 여러분은 운전할 수 있어요. 컵 홀더나 스마트 기기 거치대가 없이는 운전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내부 인테리어의 사양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구매 결정이 됐나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in Korean, 한국어로 in English, 영어로 in our language니까 우리의 언어로인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타이어는 중요해요. 그러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은 pivot, 중추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자동차는 정말 타이어는 정말 가치가 있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운행이 안 되니까. 그러나 내부 디자인은 없어도 되지만 중추적이에요. 이 작은 디자인의 차이가 어, 이거 디자인이 되게 멋있네. 내 마음에 드네. 이러면 구매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시는 복습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긴다고 했죠.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